안녕하세요. 복제편점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마음이 편해지고 또 마음 편히 잠들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 마음속 고요함과 잔잔함을 찾기 위한 방법 그 방법으로 명상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속 시끄러울 때, 마음이 너무 힘들 때,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해 보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명상에 성공하셨나요? 복잡했던 머리가 아무 생각 없이 텅 빈 상태가 되셨나요? 아, 오히려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기만 하셨다고요? 명상에 실패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명상을 찾는 이유는 끊임없이 생겨나는 부정적인 감정과 자신과 타인을 비판하고 늘 괜한 걱정과 좌절, 슬픔에 시달릴 때 마음속 고요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 명상이라는 것이 어떤 생각도 들지 않는 텅 빈 공간으로 상상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없는 공간, 또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 하지만 명상은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아차림의 숙달에 그것을 삶의 다른 부분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을 아무 생각 없게 만들려는 것에서 이미 잘못된 접근을 했으니 명상이 성공했을 리 없겠죠? 부정적인 느낌에서 서둘러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도 없을 뿐더러 긴장감만 더 커집니다. 당신 삶에 명상이 필요할 때라는 책에서 저자는 말합니다. 명상할 때 너의 마음은 야생마와 흡사해서 명상을 한다고 갑자기 한 곳에 가만히 머물 수는 없는 법이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음이 필요로 하는 공간을 내어주거라. 제대로 된 명상을 꾸준히 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이 점차 줄고 내 머릿속에 오가는 생각을 지켜만 보는 일이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차 명상의 효과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명상을 통해 심박수와 혈압의 상승, 스트레스 반응이 줄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또 머릿속도 맑아져서 피로도 줄어들고 집중력도 상승해서 업무나 공부의 능률도 오릅니다. 심신이 안정되면 평상심이 생기고 우울감도 완화되고 불안증이 역제되어 감정 조절도 쉬워집니다. 명상을 할 때 굳이 마음을 비우려고 집중하지 말고 이런저런 생각이 떠올라도 그냥 두세요. 명상은 처음부터 오랜 시간 하기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처음엔 1분에서 5분 동안 짧게 명상을 하고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편안한 자세로 앉습니다. 눈은 감고 손바닥이 천장을 보게 하고 무릎 위에 둡니다. 고개는 약간 위를 봅니다.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나의 신체 감각에 집중해 봅니다. 관찰자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 숨을 쉴 때의 느낌, 심장 소리 다른 생각이 나면 다시 주위를 집중해 나의 신체 감각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영화를 보다가 잠시 주위가 흐트러졌다가도 다시 영화에 집중하는 것처럼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1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집중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명상이 끝나면 마음을 완전히 풀어줍니다. 조금은 명상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처음부터 완벽한 명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호흡과 신체 감각에 집중하며 감정이 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새 명상의 효과를 듬뿍 누리고 계실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오늘도 맘 편히 잘 자요.